어떻게 2020 센서스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? 2020년 3월에 여러분 주소지로 간단한 설문지를 받게 되실 겁니다. 세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. 첫째, 온라인으로 작성하시거나 두 번째, 전화로 세 번째, 우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센서스국 직원들이 방문해 직접 도와드립니다. 2020 센서스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